아 안녕하십니까. 이번에는 은월 카플라토스를 하려고 하는데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혹시 죽기키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죽기키로 좀 해놓고 무섭게 러면 막아 죽어요 아 아이고 와 터쳤다 도어가 날라갔네 어 왜 안죽었냐? 이번엔 왜 안죽었어? 구사일생인가? 왜 자꾸 안죽지? 이번엔 죽을만 했는데 죽을만 했는데 죽을냐고 죽을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이컨만 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? 한 번 죽더라도. 나오나요? 나왔나요? 안 나왔겠죠? 이것으로 카오스파플라토스 은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